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응 밑까지 하나? 싱글탱글해 응 맛있어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코코넛 수림프 코코넛 수림프? 달달한 맛도 있고 맛있어 뭔가 안 먹었으면 서운할 뻔 아 진짜?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엄청 높다 빌리 앤젤 빌리 앤젤? 응 쭉 일단 생글탱글해 빌리 앤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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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엄청 많이 뛰겠는데? 아 나 이게 제일 마카롱이 붙이고있다 색감이 너무 예쁘다 그 색감이 너무 예쁘다 그 색감 그대로 하나 있어 스테이크 메뉴 수아 와 마카롱 진짜 아 먹는 방법이 응 하나씩 찍어서 먹으면 결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하나를 쑥 한 Wenn에 응, 돌돌, 오케이. 해보겠어. 엄마, 맛있어 보세요. 음, 맛있다. 엄청 얄미있어. 응, 맛있다. 엄마가 이건 넣어먹어봐. 아이고, 뭐야 이거. 실력이 부족하구만? 네가 해봐. 기본 위에 뭐가 많아가지고. 응. 우와. 이거 완전 초콜릿 덩어리인데? 응, 그래도 네가 먹어야 되지. 왜? 어? 넌 살짝 괜찮은데 엄마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내가 살짝. 우와. 아. 먹을게요, 그냥. 응. 응. 맛있어? 대박이야, 이거. 대박이야? 응. 우와, 나도 이렇게 했어. 응. 짠. 응, 맛있다. 근데 연유는 많이 달아, 보면. 근데 플레인 요거트에서 먹으면 어떨 때, 그냥 먹기 막 그럴 때 있거든, 가끔. 응. 정말 맛있어, 그래. 우와. 자. 응. 응. 아, 엄마가 이거 좀 먹을게. 아, 너무 맛있어. 큰일 났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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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결을 느끼는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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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먹어. 너무 맛있어 보여, 야. 엄마, 먹어. 아니, 빨리 먹어. 응. 응. 맛있어? 응. 응. 대박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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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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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